반갑습니다. 지리의 민정팀입니다. 2024학년도 고3, 3월 전국학력연합평가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쉬웠다는 거. 3월 모의고사 자체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개념을 한 바퀴를 다 돌았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들 위주로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된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상당히 지역지리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지도 계속 보라고 강조를 했고 그런 지도 부분들은 세계지리뿐만 아니라 한국지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는요. 작년에 대비해서도 저는 되게 쉬웠다고 봐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난이도 있었던 문제도 없었고 사실은. 그래서 세계지리를 다 아직 한 바퀴를 돌리지 않은 친구들도 저는 충분히 상식적인 문제들도 사실은 있었고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6월이 사실은 중요하잖아. 3월 모의고사는 N수생은 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N수생은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냥 겨울방학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냥 그거의 위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월하고 9월은 이것보다는 당연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도 우리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겠죠. 1번부터 한번 해설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지도에 관한 문제고요. 이 고지도에서 우리는 이 가부터 다지도 이 수행평가 정답지에 해당되는 오른 설명에 표시를 해놨대. 그걸 한번 찾아볼게. 얘가 바로 R이드리시의 세계지도죠. R이드리시의 세계지도는 중세의 이슬람교적 세계관을 담은 지도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중세의 TO지도,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을 담은 지도. 이 지도는 바로 조선 후기의 지구 전후도.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래. 남쪽인 지도는 R이드리시의 세계지도가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고. TO는 동쪽. 얘는 그냥 북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다가 바로 R이드리시의 세계지도라는 거 여기서 나올 수 있지. 다가 기억.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었대. 이거 두 개가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었잖아. 그러니까는 아, 다는 R이드리시. 나가 바로, 그치. TO지도가 되겠지. 나가 니은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 없습니다. 중세는 아직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죠. 지구 전후도는 조선 후기야. 여기에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 등장하잖니. 그치. 근데 이유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되겠죠. 되게 쉬웠어. 그래서 얘는 바로 가가 디귿이 되겠지. 디귿, 니은, 기역 순서대로 가면 정답은 5번.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고요. 항상 얘들아, 1번처럼 이 지도, 지도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고대, 고대의 지도,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 그리고 중세에서 TO와 R이드리시 세계지도, 근대의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서양의 지도 꼭 봐둬야 되겠고, 동양,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전기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조선 중기 때 천하도,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지구 전후도. 최근에는 중국의 지도 중에 바로 송나라 때 화의도, 그리고 명나라 때 대명혼일도, 그리고 청나라 때 고녀만국점도. 얘네도 알아둬야 돼. 얘네는 중화사상이 담겨있다라는 거. 고녀만국점도는 마테오리치가 중국에 와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그치. 중화사상에서 벗어난 지도라는 거. 중국의 세계의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거.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1번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봐두시고요. 자, 2번도 상당히 쉬웠던 문제고요. 지도를 주고 이 나라가 어딘지 찾는 거야. 야, 가를 봐라. 집회에는 직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자, 메콩강이 나왔어. 메콩강은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여섯 나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시점으로 해서 베트남,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자, 그리고 변홍사가 발달한 농업국이고, 최근에 급속한 공업의 발달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대. 얘들아, 변홍사가 발달한 농업국에 최근에 공업으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는 베트남이 되겠지. 집회에는 원주민인 마오리족. 자, 선생님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애보리진, 뉴질랜드는 마오리족. 정확하게 구분하라 그랬죠. 이게 어디야? D가 되는 거잖아. 너무 쉽잖아. 그래서 지도 알면 쉽게 찾을 수 있고, A는 어디냐? 여기가 몽골이 되겠고, C가 오스트레일리아고, B가 베트남, D가 뉴질랜드.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B와 D. 사실 저는 이번 3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약간 2학년 문제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봤어요, 사실은. 너무 쉬웠다는 거죠. 지도도 되기 쉬웠고.